2부죠 빨리 가죠 1부가 너무 이게 앞으로 또 시간이 또 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방송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제 말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됩니다 제 말을 관가해서 어떻게 됐어요 270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눈물 흘렸습니다 피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들 동화약품 17% 갖고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 이거 방송 보고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라겐낙도 어때요 라겐낙이 지수 관련주입니까 라겐낙이 무슨 지수가 관련주에요 무슨 중국 내수시장 봐주고 중국 소비에 소비에 관련해서 중국이 처음으로 3년 몇 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금호타이어 이것도 12,000에 들고 나왔던 거죠 지금 15,000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손절한 종목 있어요 본 전문가 TV에 가지고 나가서 하지만 우리 회원들은 손절한 종목이 손절한 종목이 있지만 바로 복구를 하고 바로 다른 걸 갈아탑니다 아니면 흔들리면 갈아타야죠 배가 배가 물이 새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배가 물이 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를 옮겨 타든지 막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몰합니다 여러분 침몰하고 여러분들 지난주 보유 보유 보유로 되어 있고요 손절가가 나간 이유는 시장도 어렵고 지수도 어렵고 지금 많이 경제가 세계 경제가 유럽 경제는 세계 경제 유럽 경제가 어떤 겁니까 신민주 경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다음 부분에 제가 지금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건 미래나노토기에요 미래나노토 이쪽에 향후 꾸준한 실적 필름 쪽이고요 LCD 쪽 필름 다 들어가죠 그리고 향후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이름대로 인도필름이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회사를 인수했는데 미래인도티를 계열 회사로 추가를 했었고 자사주 쪽하고 저평가도 또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부채를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아셨죠 2012년 기준에서 한 bps가 뭐 7500 정도 나왔고 향후 그 산업용 로트럴 장비 생산업체 피엔텍이라는 또 코스닥 상장을 재추진을 해요 여러분들 전에 가지고 나왔던 정보인데 또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수익이 예상되고 매수가는 제가 6300원으로 하고 이것도 9000원으로 6점 목표가 9000원 손재가 6100원 잠깐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리 나눠톡 보이시죠 미리 나눠테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갈매기 버튼 갈매기 패턴 아시죠 여러분들 갈매기가 바닥에서 독수리 패턴 물론 기본적 분석이 당연히 하죠 기본적 분석이 차트를 만듭니다 차트 맹신론자 왜 돈을 못 법니까 10년 30년 공부했는데 왜 차트 맹신론자가 공부를 했는데 차트 신공이 왜 돈을 못 벌어요 차트 신공 차트 신공이 왜 돈을 못 버냐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기본적 분석 알맹이 알맹이 기본적 분석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왜 결과만 보세요 사람 몸을 사람 몸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열어보지 않습니까 수술을 왜 합니까 열어보잖아요 열어봐가지고 봐야 그 사람이 살지 못 살지 어떤 약을 투여해야 될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 저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가버렸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 끝나면 6월 중으로 6월 중으로 또 이렇게 아카데미아 전격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천황입니다 동방 박사님 지금 시간이 끝나면 제가 8시 반에 방송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9시에서 금요일이라 9시에서 9시 반까지 8시 반부터 문 열어놓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좀 가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사무실까지 이렇게 8시 반부터 대기하고 있으면 제가 바로 가서 문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시면 바로 주식천황에 무료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상담받으시고 여러분들 지수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테스트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알죠 우린 상생해야 됩니다 99%를 위한 투자자를 위한 전문가 주식천황 여러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들어오셔서 우리 VIP 회원처럼 VIP 회원처럼 100%씩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은 선택받은 투자자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이시니까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서울경제TV 우측에 오시면 우측에 상담배너에 리치맵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쪽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리치맵 투자 방송에서 많이 온라인 무료방송도 하고 있고 타 전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쪽이 와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고요 그럼 주식시장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고군분투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안타와 홈런을 기대하면서 신경연 바라이티 주식시어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식시장 박진단으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